마엑스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고 이성균에 대해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그의 죽음에 동정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경찰청 직원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피험이자 이성균 죽음에 동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당신들이라고 떳떳할 수 있냐며 대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척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경찰은 마엑스 피의자 업소실장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이씨의 혐의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했고 수사했다며 피의자라 단정 지은 척도 없고 검찰 송치도 하지 않았다. 진술 및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입건시키고 수사하는 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엑스의 대대적인 전쟁,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선포한 현 시점에서 마엑스의 미움자만 들어가도 수사 대상자로 보고 엄정 대응해야만 한다. 그게 단지 이씨였을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글쓴이는 수사 단계마다 관련 내용이 유출되어 온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내용을 못 흘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 사람이 정말 혐의가 유력하면 그때 흘릴 지언정 수사 진행 절차도 아닌 진술 좀 들어보겠다는 피험이자 신분으로 출석하기도 전에 입건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내용을 흘리면 각종 외압이 들어와서 흘리고 싶어도 못 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마엑스 혐의가 있다 수준인 상태에서 마엑스를 했대라고 확정 지은 건 경찰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당신들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누구보다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건 당신들 아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 언론 책임 있다. 책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라고 책임 없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끝으로 글쓴이는 이성귤 씨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정정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한다. 코로 흡입했는데 수면제인 줄 알았다는 변명보다 정말 했으면 했으니 죄송하다 아니면 정말 안 했다라고 버텼어야 한다며 죽음으로 미화될 일이 아니다. 그 정도로 죽을 일도 아니라 생각한다. 더 나쁜 놈들도 모가지 뻣뻣하게 들고 잘 살아간다. 고인의 명복을 빌렸다. 그러나 동정하진 않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